개인하고 대통령이 다른 것은 밑에 스태프들이 많지 않습니까 스태프들이 함께 이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선관위가 여러분들 직접 여러분들 선관위 산하기관이 직접 관여하는 여론조사 하나 정도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공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공직선거는 좀 반듯하게 치르져야 될 거 아닙니까 2월 1일 지방선거가 반대됐습니까 엉터리 선거였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지금 사안 여론조작과 선거조작에 대해서 한 치의 기름될 진보도 못 나가는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석열 정부라는 겁니다 그게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흘레벌떡 뛰어다녀서 뭐하냐 이야기죠 당신 뭐해 당신 뭐하냐고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쳐야 뭡니까 여러분들 스태프들이 많이 없으니까 혼자서 해야 될 일을 대부분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밑에 스태프들이 많잖아요 일들을 착착 여러분 중요한 일을 먼저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접 여러분들 모든 일을 해야 되면 저처럼 그러면은 해야 될 일은 많고 시간과 에너지는 부족하고 하니까 지체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밑에 있는 산하 조직과 구성원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혼이 났으면은 새 정부가 등장하고 나온다면 뭔가 좀 일신한 모습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모습이 열불이 났으면 살겠습니까 공병호 tv가 여러분들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무 편향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 62.7% nbc의 의뢰에 의해 산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것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정직한 여론조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만 5천명이 참여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그 비용 들여가는 것에 여러분들 몇 배 정도 참가한 겁니까 15배 정도 참가한 거죠 천 명 정도로 가 여론조사를 하니까 정직한 여론조사다 3%입니다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여론조사다 96%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압력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잘 모르겠다 1%입니다 1만 5천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96%가 nbc가 의뢰한 코리아 리서치의 여러분들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의도를 갖고 제조된 여론조사 결과인 것 같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1만 5천명이면 여론조사치고 여러분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들 표본 수입니다 그 어떤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할 거로 봅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국정을 자지우지하기 위해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데 이런 일 하나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여러분들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야기죠 당신들 뭐 하는 거냐 이야기죠 아니 나라가 어떻게 된 건지 여론조사든 선거조사든 모든 게 조작이 되니 기가 차다 못해가지고 한심하다 못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세금을 왜 냅니까 96%가 여러분들 뭡니까 여론조사가 여기에 답한 1만 5천명이란 사람이 무슨 뭡니까 내물 먹었겠습니까 아니면 정신줄을 놔가지고 정신이 나갔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한번 보니까 진옥자님이 김근희 여사 진상조상을 왜 지난 정권의 수사를 다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특검인이 뭐냐 하면서 이재명 씨 범죄수사를 물타게 하기로 합니까 뭐가 나와야 수사를 할 게 아닙니까 김동선님입니다 2년을 조사해서 문정권 하에서 발표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는 문재인 정부였는데 지난 걸 계속 말하는 것은 이재명 사건 덕기용일 뿐입니다 시민들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습니까 이성범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근희 여사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 윤석열 총장 시절 추미애가 모두 자천시켰고 이승윤 중앙지검장을 필두로 모든 친문검사를 받겨 1년 6개월을 지잡듯이 뒤졌지만 주가 조작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서 기소를 시키지 못했는데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려고 이제 와서 김근희 여사를 특검하자는 것은 누워서 하늘 보고 침뱉게 아닙니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냐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흘러벌떡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냐 이야기죠 지금 정권을 잡은 지 6개월이 됐는데 여론 조작 하나 여러분들 제대로 막지 못하면 도대체 당신이 뭘 하겠냐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낭만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앞으로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여러분들 접하고 있는 적이라는 것은 선거를 조작할 정도로 사악한 집단들이라는 겁니다 선거를 한 번도 아니고 다섯 번 여섯 번 조작할 정도의 그런 악한 집단하고 여러분들 지금 대결을 하는데 이렇게 물렁물렁 주섬주섬 두리번 두리번 주춤주춤 이렇게 해가지고 임기나 마치겠습니까 참 딱한 양반이에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우회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화를 좀 내는 겁니다 도대체 사람이 좀 야무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1만 5천명 정도가 투표를 했는데 한 시간 전입니다 그다음에 몇 시간 지나가지고 다섯 시간 한 네 시간 지나서 3만 2천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정직한 여론조사 다 3% 의도를 갖고 만들인 여론조사 96% 여러분 그러니까 1만 5천명 정도의 표본수가 그렇게 많은 결과는 100만 명이 여러분 참여하더라도 5차 범위 내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1만 5천명이 했을 때 96%가 여론이 조작이 된 것 같아 3만 여러분들 2천명이 참여해도 96%가 여론이 조작된 것 같다 100만 명이 참여해도 여론이 조작될 것 같다 여러분 이게 통계학의 위대한 힘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조작을 하지 않으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표본수가 크면 표본집단들이 정확하게 모집단을 뭡니까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기 바람 이 통계학의 위대한 힘을 대수의 법칙을 보시는 겁니다 1만 5천명이 여러분들 투표하나 3만 2천명이 투표하나 100만 명이 투표하나 이런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추출된 표본들은 96%가 이 여론조사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른바 대수의 법칙 the low of large numbers지 않습니까 표본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집단은 표본집단과 모집단은 비슷한 통계적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 통계학 여러분들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2017년 여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또 지방선거까지 모든 선거가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뭡니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같은 대한민국 국민한테서 사전투표 그룹이라는 이런 표본집단하고 당일투표 그룹이라는 표본집단을 추출했는데 완전히 뭡니까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전투표에 표를 쑤셔놓고 표를 빼앗았으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나라에 한 80%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한 통계학조차 하나 몰라가지고 노예가 되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정말 여러분 그런데 지난날 이런 직장생활을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직장에 이런 사람이 많더라도 진짜 일꾼들은 많지 않죠 일꾼들은 일한다고 이런 폼을 잡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고 항상 마감시간을 못 맞춰가 다른 사람들을 곤혹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이런 직장에서 일꾼들이란 것은 늘 다수는 아니었습니다 일꾼들은 일당백 일당천을 해내죠 정말 제가 볼 때는 의전도 중요하고 현장 방문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크대한 그게 악의 뿌리이자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는 여론조작과 선거조작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저는 임기를 마치는 것에 대해서도 고개가 그냥 갸우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역사적 소명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이렇게 뭡니까 3만 2천 명 정도가 참여해 가지고 96%가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답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뭡니까 돈 받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들은 62%가 김건희 특검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옵니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참 기가 찬 세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제가 평생 동안 여러분들 젊은 날부터 가졌던 것이 Have your own view 당신 자신의 견해를 가져라 치료에 편성하지 말고 대세를 추종하지 말고 당신 머리를 가지고 당신 생각을 해라는 거냐 당신 의견을 가져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지만 제가 여러분 이렇게 방송을 내보낸 것은 내 생각을 갖고 내가 내 머리를 갖고 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나 탄압을 받더라도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발 사안의 경중 특히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한 가장 큰 도전과제는 여론조작과 동전의 양면관계인 선거조작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그 사안을 굉장히 비중 있게 그게 다 선관위하고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것이 선관위의 밑에 산하기관의 심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야겠다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